앉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 자식해 주시면 되겠고요. 여기가 김종호 선수 뽑은 방법이고요. 자 그럼 정답, 불담드리고 김종호 선수 드디어 정답 공개할게요. 우리 아까 SNS 이벤트 정답 공개 이게 누군지 트럭 2학년 때 정포툴로 한 선수는 1번 김종호 선수입니다. 정답 맞히신 분들 똑같은 번역을 드릴게요. 정답판 보시면서 맞힌 분들은 의원단상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한 10% 정도 나온 것 같다. 나중에 더 멋진 선수가 되자. 사랑한다. 자기 자신이 제일 맥시해 보였던 순간 단체 갔다 오신 분들 손 한 번 돌려주세요. 제가 말씀드리면 손 돌려주세요. 아시안 초등학교 어디있으시죠? 아시안 초등학교 어디예요? 아시안 초등학교 어디예요? 아시안 초등학교 저거니까 제가 내려와달라고 내려와주세요. 알겠죠? 손상으로 내려올게요. 네. 과정하게 과정하게 공방중학교 아 공방중학교 지금 내려올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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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